오늘은 우리 고모에 대한 이야기야 날씨가 꼬롬해서 그런가 돌아가신 고모 생각이 나대 우리 고모는 아빠의 누이로서 아빠보다 열몇 살은 더 많은 큰 누이야 고모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 않을까 싶어 고모는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셨어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집안에 완전 늦둥이인지라 우리 아빠를 고모가 업어서 키우셨다고 했거든 그 코칠찌리 막내가 일찍 장가들어서 딸 하나를 낳았으니 아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어 우리 고모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집에 시집을 가서 아들딸 잘 낳고 무난하게 사는 보통 아줌마였지만 우리 식구들만 아는 작은 비밀이 있었어 어떤 비밀이냐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간질의 일종이고 무속적으로 말하자면 신이 내렸다 하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한 자였어 내가 전에 잠깐 언급했을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착실한 기독교인들이라고 원래는 다들 교회랑은 거리가 멀었으나 고모의 오랜 지병을 고쳐보고자 가족들이 단합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참 웃지 못할게 내 머릿속에 저장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냐면 산속 무덤 앞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모습이야 정말 새빨간 한복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방울을 흔드는 아줌마가 무덤을 이리저리 넘어다니던 기억 언젠가 무심코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내 나이가 겨우 3살 정도였다니까 내 최초의 기억이구나 싶은 거지 내가 태어나기 몇 년 전부터 고모의 지병이 시작된 거야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멀쩡히 걷다가도 뒤로 쿵 앞으로 쿵 하고 넘어져서 이 말을 꾸미기도 수십 번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어린 아이처럼 어머문다거나 가끔은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해 고모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우리 할머니의 걱정은 더욱더 깊었겠지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란 대개 그렇잖아 그 당시 고모는 이미 초등 중등 다니는 딸 아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혹시나 고모부가 싫은 내색을 할까봐 우리 할머니는 늘 고모의 건강을 걱정하며 고모의 매니저처럼 고모의 병에 좋다는 걸 찾아다니셨지 그런 할머니 옆에 껌딱지처럼 늘 붙어있는 이가 바로 나였기에 할머니와 고모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거야 병이 발병하고 몇 년 동안은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지어먹으면서 의학적으로 고쳐보자고 시도했지만 고모의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다고 해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굿도 하고 했지 다들 한결같이 신내림을 받으면 괜찮다 했다나 봐 이런 스토리는 너무 뻔한 패턴이라 말하면 입 아프지만 이런 걸 신병이 왔다고 하잖아 가진 고생을 다 겪었지만 내림쿠즐받고 무당팔자가 되면 잠잠해지더라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어 그 당시 할머니 세대에서 무당팔자란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천민계층 천하디 천한 여자로서는 최악의 팔자라는 거야 띄어대 있는 양반족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민 출신 집안도 아니라면서 차라리 귀신이 됐으면 됐지 그럴 순 없다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면서도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다 구술하기를 여러 번이었지 그 점쟁이들은 약속이나 안 듯 한다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란 나에게는 할아버지 고모에게 아버지겠지 암튼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기이하게 돌아가셨거든 우리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윗대 조상신들을 모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야 고모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야 양력을 써도 병은 차도가 없고 그렇다고 정말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기에는 자녀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기에 아이들의 장례를 생각하자니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던 중 흥외교회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종교를 가져보라고 설득을 한 것이지 여러 고민 끝에 고모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새벽교회, 산속기도원, 주말 예배 등등 할 수 있는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부모의 인생을 교회에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지 그런데 고모의 병은 차도가 없었어 내가 기억하는 고모의 모습을 몇 가지 써보자면 그늘도 고모는 몸져 누워 있었어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약만 먹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지 할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닥달했던 것 같아 예수도 별거 아니네, 헌금이 아깝네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의욕을 불집히셨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에 연락해서 전문적으로 퇴마 같은 걸 하시는 분을 조빙해 오셨어 난 아직도 그분을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어 겉모습은 완전 우럭부럭한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목소리는 구르는 옥구슬이다 싶을 만큼 좋아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강렬한 처신상이었지 그분이 딱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고모 이머 위에 딱 오려놓고 모라모라 샐라샐라 샐라샐라 모라모라 주문 같은 걸 외우시더라고 그 당시 내가 듣기엔 뱀이 샤악샤악하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영화나 외국어로 된 성경 구절이 아니었을까 싶어 왜냐면 검은 사제들이랑 영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지 힘없이 누워만 있던 고모가 정신이 들었는지 그분 팔목을 딱 잡고는 성경책이 무거우니 내려놓으라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조곤조곤 양해를 바라는 말투였어 그런데 그분이 무시하고 계속 모라모라 기도만 하니까 그분 팔목을 손날로 팍팍 치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막 몸을 일으키야 하는 거야 그래도 그분은 정말 인정이 1%도 없는 얼굴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 어린 나는 정말로 고모가 몸이 안 좋은데 왜 고모 말을 안 듣지? 고모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을 졸이며 꾸고 있었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고모가 정말 환한 얼굴이 되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히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 여전히 성경책은 고모의 이마 위에 있었지 달랑 성경책 한 권이 이마에 올려진 것 뿐인데 고모는 마치 큰 바위가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꼼짝 못하더라고 그분은 고모 머리 위쪽에서 머리에 손을 얹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쉴 새 없이 하기 시작했어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겠다를 괴롭혀 어서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자 우리 고모가 생전 본 적 없는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자꾸 자기 거라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들썩들썩이고 발작처럼 몸부림을 쳤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었고 할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막 울었던 거 아직도 생각나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사탄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하면서 고모를 꾸짖고 있었어 내가 보기엔 그건 정말이지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인께 고모는 고모대로 자해를 하면서 발작 중이고 그분은 그분대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폭풍처럼 화를 내고 그 옆에서 우리 할머니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자해를 딱 멈추더니 사탄들은 신발이 필요 없다 왜냐고 오산을 들고 날아간다 말굽으로 뛰어간다 저기 사탄이 하나 지나간다 하면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뛰는 신용을 하는 거야 오산은 뭐고 말굽은 뭔지 모르겠지만 고모는 정말 저렇게 말했어 그때 그 분위기나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메리에 정확히 남아있다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얀색 종이 같은 걸 가져와서 고모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위에 물 같은 걸 뿌렸어 그게 성수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고모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아서 물을 뿌리면서 막 혼내던 기억 결론은 그 전쟁통 같은 의식을 치르고도 결국 고모는 나아진 게 없었어 단지 고모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은 고모의 병을 습관처럼 익숙하게 여기게 되었고 고모도 자신의 병에 무뎌지게 되었지 좋은 의미에서는 그냥 변리며 사는 쪽을 택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모두가 고모를 포기하게 되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지라 더 자세히 쓸 순 없지만 고모는 정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 그래도 1년 365일을 몸져 누워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일을 하지 않는 주부인지라 버틸 수 있었을 거야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화호호 웃고 놀다가도 갑자기 고모가 돌변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거나 마치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듯 큰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이익이 훈계를 할 때 할머니는 정말 숨죽여 우셨지 그럴 때를 빼놓고는 고모는 정말 천상 여자인데다가 한없이 자애로운 내 고모였어 고모는 한평생을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어 고모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나는 타지에서 대학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때 볼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새치듯 창밖을 봤는데 우리 고모가 도로 건너편에 서 계시는 거야 우리 고모가 항상 그 뭐랄까 항상 고수하던 특이한 헤어스타일이 있거든 그리고 몸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고모만의 몸 형태가 있고 정말 우리 고모 같아서 그 즉시 아빠한테 전화를 했었어 혹시 고모가 이 지역으로 병원 옮긴 건가 싶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모 잘만 계시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아마 고모의 환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횡설수설 어떻게 잘 적었나 모르겠지만 암튼 내가 판단하기엔 우리 고모는 간질보다는 정말 신내림을 받으셔야 했던 운명에 더 가까웠다고 봐 하지만 그걸 거부했을 때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몸소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봐야겠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신내림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림쿠슬 받고 신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런 뻔한 멘트 정말 뻔한 멘트인 게 분명한데 나는 우리 고모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흘려듣지 못하겠더라 저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많은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다음 편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